so that can이구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중에 목적을 나타내는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목적이죠 so that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영어 정복의 비법은 항상 반복하는 것이 있어요 수십번 봐도 되고 수백번 봐도 됩니다 이게 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니구요 근데 뭐 시험에는 나옵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분명히 나오긴 해요 so that 나오고 주어겠죠 주어 나오고 can이나 will이나 may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can은 뭐뭐 할 수 있다고 will은 뭐뭐일 것이다 may는 뭐뭐일지도 모른다 목적 접속사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합니다 so that 나온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거 요거를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하도록 예문을 봐야 됩니다 회화에서는 that을 생략하기도 한다 i saved money 나는 돈을 모았습니다 so that 뭐하기 위해서 i could buy a house 집을 사기 위해서 뭐뭐하기 위해서 so that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오면 바로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i saved money 나는 돈을 모았습니다 so that 나오는 건 뭐뭐하기 위해서 i could buy a house 집을 사기 위해서 so that 자리에 in order를 써도 됩니다 in order 원래 order는 순서 그 다음에 명령 명령하다 그 다음에 주문 주문하다 이런 뜻이 있죠 여기서는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쓴 거예요 그냥 외워버리세요 왜 그렇지 라고 이제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지금은 그냥 외우세요 나중에 이게 시험이 아닐 때 이렇게 그냥 이 책 읽다가 나왔을 때 그때 이게 왜 order가 여기 들어왔을까 이렇게 한번 궁금해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외웁시다 so that in order that 시작 so that in order that 시작 so that in order that 시작 so that in order that 목적 접속사 뭐뭐하기 위해서 시작 목적 접속사 뭐뭐하기 위해서 i saved money in order that i could buy a house 시작 i saved money in order that i could buy a house 시작 i saved money in order that i could buy a house 나는 돈을 모았습니다 in order 뭐뭐하기 위해서 that i could buy a house 집을 사기 위해서 영어를 빨리 외우는 방법은 따라 읽는 겁니다 눈으로만 보지 말고 따라 읽으세요 작은 소리라도 따라 해야 이게 빨리 외워집니다 수십 배 수백 배 빨리 따라 외울 수가 있어요 따라 읽으면 거짓 피우지 말고 영어가 이렇게 왜 안 외워질까요 따라 읽지 않아서 그래요 난 안 따라 읽어도 잘 외우는데 그런 사람이 따라 읽으면 지금보다 원래 빠르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빨리 외웁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감각을 이용하는데요 많은 감각을 이용할수록 당연히 빨리 익숙해지고 외우는 거예요 i saved money 돈을 모았으면 이걸 투부정사로 바꿀 수가 있어요 to buy a house 투부정사에 용법이 세 가지가 있죠 명사 형용사 부사가 있는데요 부사적 용법으로 뭐뭐하기 위해서입니다 to buy a house 집을 사기 위해서 영어 문법은 여기저기 다 나온다고 그랬어요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so that 지금 목적 접속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투부정사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를 몰라도 이걸 같이 또 하다 보면 그죠 또 투부정사가 또 익숙해지고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보라고 하는 겁니다 찝찝한 감정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복해서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영어 문법 전체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더 열심히 하고 그때가 되었어도 또 열심히 해야지 영어를 이제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뭐 하기 위해서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투부정사 앞에 so as나 in order를 집어넣습니다 so that 그죠 in order that를 변형시킨 것 같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so that so as 투부정사 in order 투부정사 시작 so as 투부정사 in order 투부정사 so as와 in order를 씁니다 여기 많이 들어가 있으면 in order는 많이 볼 거고요 so as는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데 여기 들어가 있으면 뭐뭐 하기 위해서다 라고 바로 해석하면 됩니다 투부정사가 형용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형용사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예문입니다 i got a ball 일찍 일어났습니다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i could catch the bus 버스를 잡기 위해서 so that in order that 시작 so that in order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so that in order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so that in order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hat in order that i could 뭐뭐 하기 위해서 i could catch the bus 버스를 잡기 위해서 갓이 과거니까 뒤도 과거를 써줘야죠 could라고 마찬가지 그죠 saved가 과거니까 could라는 과거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 쓸 수 있다고 했죠 to catch the bus 버스를 잡기 위해서 so as 투부정사 in order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시작 so as 투부정사 in order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so as 투부정사 in order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so as 투부정사 in order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catch the bus 버스를 잡기 위해서 타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문 예문 하나 더 봅니다 i took a taxi take 과거 took 입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so that 그래서 i could get here in time 제 시간에 여기에 오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여기에 제 시간에 오기 위해서 so that in order that 시작 so that in order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so that in order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so that in order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따라 읽어야 외울 수 있습니다 i took a taxi 택시를 잡았습니다 투부정사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to get here 여기 오기 위해서 in time 제 시간에 제 시간에 in time 제 시간에 시작 in time 제 시간에 in time 제 시간에 in time 제 시간에 in time 제 시간에 i took a taxi 택시를 탔습니다 so as to in order to 투부정사만 나타내도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되는데 so as 와 in order 가 있으면 뭐라 그랬죠 더 확실하게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거 스와이스 투부정사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시작 시작 스와이스 투부정사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스와이스 투부정사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스와이스 투부정사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소리내서 따라 읽으면 다 외울 수가 있어요 빨리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외울 때도 소리내서 한번 외워보세요 따라 읽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금방 외워집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이제 참 많이 나옵니다 이거 그리고 암기하는 영상도 찍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구문입니다 so as인데 아 so that인데 앞에 쉼표가 있으면 쉼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쉼표가 있으면 그 결과로서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so that 앞에 뭐가 있다 쉼표가 있으면 여기서 끊기는 거 she란 얘기에요 연결하는 게 아니라 he studied hard 그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so that 그래서 he passed the exam 그는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past exam 뭐가 있죠? 쉼표가 있죠 그죠? 쉼표가 있으면 뭐다? 결과 결과를 나타내는 게 돼버려요 목적이 아니라 so that 이게 결과 접속사 그죠? 결과 접속사가 있어요 이렇게 so하고 that 사이에 형용사 부사 이렇게 들어가는 구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따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설명된 so that 그때는 so that 강조구문이라고 그래요 so that 강조 구문이라고 합니다 so that 강조 구문 이렇게 얘기해요 so that 강조 구문 그때는 결과에요 그 결과 뭐뭐 이하다 그렇게나 형용사나 부사에서 그 결과 대절이하다 형용사나 부사가 so that 사이에 있는거죠 그렇게나 타이어돼서 나는 그렇게나 피곤했습니다 그 결과 I went better early 침대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이건 참고로 하는데 이것도 같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대개 so that 강조 구문을 한 후에 이게 so that 주어 can 이라는 결과 접속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보고 싶으면 so that 강조 구문을 한번 더 보시면 좋겠고요 I was so tired 난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bed went to bed early go to bed 침대로 가다 침실로 빨리 갔습니다 피곤해서 침실로 빨리 갔습니다 라는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라는거 헷갈리죠 많이 헷갈릴거에요 so that 얘는 붙여있죠 심표도 없고요 심표가 있으면 그 결과 그는 시험을 통과했다 이렇게 되는거고 심표가 없으면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so that i 형용사 부사 있으면 그렇게나 형용사 부사에서 그렇게나 피곤해서 나는 침대로 빨리 갔습니다 빨리 잠을 들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한다는거 엄청 헷갈릴거에요 반복해서 보시면서 그리고 따라 읽으면서 하시면 금방 익숙해질겁니다 영화 정복의 비법은 반복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십번 수백번 봐도 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반복하시면 영어를 금방 정복하실거에요 change your life with english thank you for watching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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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